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은행들,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취소시켰던, 많이 봐줬던, 해제시켰던 은행의 규제죠, 규제책. 다시 세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지난번 벵크론 사태 이후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 은행주들이 또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표 보면 은행에 신속하게 대처하므로 일단 잘 봉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의 위기가 1차적으로 진정되었을 뿐이지 금융위기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찰스스와 제대로 두드려 맞았잖아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을 빵빵빵 내놓으면서 오늘 완전히 곤두박질 쳤는데 두 번째 오른쪽 이 사진을 보면 여전히 미국의 대형은행들 말고요. CD,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런 몇몇 한 5개 정도 대형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은행들은 다 중소은행들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뱅크론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속.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신속하게 막은 은행 사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빵빵빵빵빵빵빵 터질 위기가 산재했다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라는 사실. 이러는 가운데 시장은 내일 PC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아마 5월에 하는 금리 인상, 한 25pp 정도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 딱 그까지예요.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과 연준의 서로를 향한 불신의 고리가 점점 커진다는 데 있거든요. 1차적인 것은 사실 2년 전으로 돌아가죠. 인플레이션 치솟고 있는데 계속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기억나시죠? 그때 저희 미주노래에서도 알려드리면서 시장이 한 번 믿어볼까? 믿기는 하는데 그냥 믿는 척? 그런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연준의 실수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뒤늦게 연준이 실수라고 하는 걸 드러나면서 공색한 변명을 갖다 대는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서 결국 악수를 두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마치 그거죠. 방학 내내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계약 앞두고 몰아치기, 벼락치기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공부가 아니라 숙제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또 자충우도를 하느냐. 계속해서 파월도 그렇고 연준의원들은 금리 인하 없다는데 왜 자꾸 금리 인하를 얘기하느냐. 피봇이죠. 왜 자꾸 피봇을 얘기하느냐. 시장은 우리를 정말 핫바지 뭐로 하나. 지금까지 믿어줬으면 됐지. 시장은 안 믿는 분위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채권은 사실 리스크에 최적화된 시장이잖아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고 채권은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한 말 치고 참 멋있는 말이다. 채권 시장은 믿지 않고 이미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연준이. 증단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해도 5월달 한 번 올리고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은 올 연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촉발된 은행 사태가 저는 굉장히 큰 역할, 굉장히 큰 연준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은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묻겠다 해서 은행의 CEO와 이사회 멤버들을 추궁하는데 냉정한 것은, 냉정한 것은 주범은 연준이었죠.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SBB가 그렇게 하기 전에 찾아갔대요, 골드만삭스를. 골드만삭스가 가르쳐줬대요. 그래? 그럼 빨리 가고 채권 팔아. 그래서 골드만삭스 얘기 듣고 했다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싸게 판 채권을 골드만삭스는 싼 값에 주고. 참 나쁜 놈들이야. 골드만삭스는 나쁜 놈들이야. 첫 번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위기는 이런 신용위기의 진정을 위해서는 이제는 금리 정책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 때문이라도 피봇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경제의 펀더멘탈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해서라도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 위해서 정말 급격하고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했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태가 터졌잖아요. 과연 경기 침체가 깊게 왔을 때 연준이 그거를 풀어낼 열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 SBB며 CS 사태가 신용위기 폭제가 돼서 더 큰 위기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는 힘들겠죠. 끝으로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해서 뱅크런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정말 15%의 대형은행과 95%의 중소형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소형은행들이 다 망한다? 그럼 연쇄부도의 경제체계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과연 새가슴인 연준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는 돼요. 제가 예전에 네비셔링을 전제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연준이 파월이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할 예정이다 라든지 피벗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뻥끗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계속 잡아 나가던 인플레이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잘 내려가지 않는 이거 놔두고 다시 헛수구하듯이 옛날로 돌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과 연준의 정말 허심태안에 한 소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통에 찬 거 꽉 막혀버렸다는 것 한 2년 전부터 그리고 그게 점점 꼬여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바라봐야 될 가장 큰 앵글 중에 하나는 바로 연준, 금리, 피벗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